응, 송치되는 거 보고 오는 길이니? 네, 왔어요? 아, 차 씨를 밝히는데 이분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고마워서. 은찬이랑 같이 밥이나 먹자고. 괜찮으십니까? 네, 덕분에 잘 견디고 있어요. 고마워요. 은찬아. 응? 이 삼촌이 아빠랑 우리 일 많이 도와주셨어. 그리고 그냥 삼촌이 아니고 진짜 외삼촌이야. 외삼촌? 응. 은찬이 낳아준 엄마, 동생. 엄마, 동생? 누나 생각 많이 나겠어요. 네. 이제 우리랑 한 식구처럼 살아요. 집에도 자주 놀러 오시고요. 그래요. 여기 다 인연 깊은 사람들이에요. 우리랑 의지하고 삽시다. 고맙습니다.